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며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충격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늘 밤낮으로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속히 이행하심을 믿사하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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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